잠깐만요! 네! 종국 오빠 가! 종국 오빠 가! 갑니다! 저희 가요! 조용해! 다리 근육빵! 다리 근육빵! 다리 근육빵! 다리 근육빵! 야 이걸 해! 이걸 해 이 형이! 아니 저 친구가 저런 친구 아닌데! 아 근데 왠지 잠동 기억이 됐어 왜 그렇지? 맞아 나도 약간 무겁게 해 근데 진영이 누나가 진짜 조련사야 조련사야 약간 와 진영이 형 사수 나오는 거니? 진영이 형 사수 나오는 거니? 진영이 형 사수 나오는 거니? 진영 부탁해 걱정 마세요 언니 제가 책임질게요 일단 하하하하 안 돼! 얼른 와! 이거 좀 해! 종국이 나왔네! 웬일이야! 야 김종국을 움직이게 하네! 아 이거! 야 그리고 좀 여기 이 팀 야망 있는 팀한테 어떻게 이겨 우리가! 오빠 이길 수 있어! 야 이거 홍준영! 야 근데 기본적으로 입술이 많이 붙어야 해야 되네요 팁을 드리자면은 많이 붙어질 수 있어요 뭐 긴 거 필요하나요?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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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꼭! 고기 때문에 해야되는 거야? 왜 떨려? 왜 떨려? 왜 떨려? 하하하하 갑자기 감정 갖지 마요! 게임이에요 그냥 고기를 위한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내가 갈게! 간다! 이걸 꼭 고기 때문에 해야되는 거야? 왜 떨려? 왜 떨려? 하하하하 갑자기 감정 갖지 마요! 게임이에요 그냥 고기를 위한! 가만히 있어! 다 한다 그래도! 가만히 있어! 내가 갈게! 간다! 간다! 지그라! 아오! 오야야야 오! 오! 장난 아니야! 장난 아니야! 오! 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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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! 끊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사진들 몰라! 몰라. 이거 몰라. 이거 몰라. 애매해요. 자 김정우 씨. 오 종국이 형 좋아한다. 종국이 형 여자 잘 만나니까 얻어먹는 거야. 여자 잘 만나니까 얻어먹는 거야 형님.